깨지니가 난리가 났네 깨지니가 아까 한별이가 한별이가 있더니 캣닉 가루를 줬더니 이렇게 좋아서 난리에요 뒹굴고 우리 한별이가 그냥 기운이 넘쳐 괜히 마약을 뽕 맞더니 아이고 군자도 이거 좀 뭐해 아이고 뒹굴고 날 그렇게 좋아 백어가 아이고 그러면 안 돼 눈 다친다 아이고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 좋다고 좋아 좋아 이러고 있어 줄리 백어기가 너무 좋아 캣닉 가루가 안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우리 이 곰탱이 이거 이렇게 좋아 니만가 하자 깨지니아 니만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다른 애들도 오게 해야지 좋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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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들 해요 난리들 우리 앵두가 많이 아파요 병원 가야 될 거 같아 내일 병원 데려가야 돼 아무것도 안 먹고 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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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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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탱이가 갔어 마탱이들이 아오 좋아 좋아 마약을 맡으니까 그냥 마약하니까 다들 이제 뿅뿅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해요 뿅뿅 가서 응 이게 깨지니 영감탱이가 제일 많이 심해 영감탱이가 제일 좋아서 쟁반 위에 앉아 가지고 있어 반달아 마약이야 반달아 응 마약이 취했어 이 깨지니 이장이 제일 그렇다 아니 한별아 너는 그러더니 왜 쟁반 위에 앉아있더니 나갔어 난리들 우리 달봉이는 그러고 가만히 있어 달봉아 벌써 취해서 그러고 있어 벌써 취해서 그러고 있어 아이고 애들이 이것들은 얼마나 점전한지 둘이는 이빨 거리는 이 백어기가 또 웃겨요. 백어기가. 백어기 좀 봐. 백어기 허리가 45야. 좋나. 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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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어. 쭈니야. 봉실이. 아유. 좋아요. 이장님. 좋아요. 아유. 여러분.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구독자님. 지금 뽕 파티가 열어줬어요. 뽕 파티 이거를 열고 있어요. 우리 백어기가 그냥. 백어가. 백어가. 맨날 들어앉아있더니. 뽕 파티에 나왔어. 끄지마. 그럼 안 돼. 감사합니다.